짜잔, 이거 어때? 짜라라라라라 무슨 짓 할머니가 이런 거 아니에요? 나 엊그제 실버 워튼을 받았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니까 진짜 잘 거 같아 안녕 여러분 저 지금 달리기 하러 갈 건데 요즘에 운동할 때 먹고 있는 마이프로틴에서 사람들이 BCAA를 많이 먹더라고요 먹으면 뭔가 힘이 난다 그래가지고 저도 먹는데 중요한 건 맛있어요 레모네이드의 꿀탄 맛 그래서 되게 달아요 생각보다 원래는 한 스쿱, 두 스쿱에다가 2,300ml를 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한 스쿱에다가 300ml 타도 달더라고요 단 스쿱에다가 거의 타서 먹고 비타비백이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300ml 이거든요 딱 정수기 두 번 근데 색깔이 되게 정말 꿀팬 레모네이드 돼요 이게 반 스쿱이에요 반 스쿱 달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 처음에 먹고 이렇게 여기 딱 타가지고 체육관 가져가니까 바로 다 섞여 있더라고요 공복에 운동하고 공복에 달리기를 저는 하는데 근데 가끔 또 애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운동하다가 좀 허기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달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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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일 캐릭터링 조미犁 점심 샐러드, 국물 샐러드. 국물 샐러드? 공고하고 있어요 지금. 저 사먹을게요. 그러면 너 우리 국물 샐러드 사먹는 거야. 죽어야 이 사람 이렇게 광고하는 거야. 다시 해, 다시. 아니 끝났어. 엄마 국물 샐러드 먹자. 짜잔 이렇게 너 트위스트. 같은 작가로서 뭐랄까 정질감 있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소개해 주세요. 깜단다. 저 누나랑 같은 회사인 그림 그리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언제 오셨나요? 언제 얼마 안 됐어요. 아 그래요? 이제 갤러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요? 뭔 얘긴데?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해요. 저도 그래서 사진전 이런 그림전 하고 싶었어요. 한 10년 후에. 10년 후에요? 10년 후에 남으려면 안 돼. 나 열심히 할게. 마한대. 마한대. 아찔한데. 아찔해? 마한대 때는 괜찮지?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내 그림들이 이제 이럴 거야. 아니 그땐 자식하고 같이 나오는데. 자식하고? NFT 만들어줘. 한번 만들어줘. 그럼 중간으로 이제ᅌ은이만을 위해 미만으로 만드시키는 거라니. 마한대가 이미 나면 Dinner. 아찔해. 귀한이 영 되면 또 여러모로 반가운 얼굴도 오랜만에 보네요. 빵, 사산 없지만. 빵, 빵, 빵gun이 나라. 따르르르르르 구칼로리, 구칼로리 좀 구칼로리, 구칼로리 득템 하나씩만 먹어야지 하고 먹다가 너무 원망했다 해줄게요, 인사해 보세요 저 이제 가요 선배님 인사해 주세요 저 오늘 화각한 셀 아, 진짜? 근데 제가 보다마다 페이씨엠이랑 오늘 찍어서 머리 이틀 안 까먹어서 갑시다 안녕 언니 뭐 혼자 찍었어요? 네 저랑 또 내일도 안녕 짠, 여러분 저 지금 전시회 갔다가 왔고요 돌아왔습니다 근데, 무엇이 와 있는지 보시겠습니까? 같이 뜯어볼까요? 유튜브에서 편지가 왔고 진짜 살다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날이 오네요 저한테는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진짜 이 실버버튼 비슷한 생각도 정말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승무원 그 과외 할 때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유튜브가 이게 업이 될 거라는 생각은 진짜 전혀 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뭔가 유튜브 처음 할 때 나 주마등처럼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굿모닝 전 지금 이제 운동을 갈 거고요 거기 전에 또 BCAA랑 좀 먹으려고요 저녁을 충분히 먹고 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덮어가지고 먹고 달리기를 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BCAA가 운동 초보들한테 특히 좋대요 근육 피로회복하는 거나 그런 거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 합성을 도와준다 근 손실을 도와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두리야 잘 잤어? 부지런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 여러분 저 이제 씻고 나왔어요 사무실로 바로 안 씻고 왔습니다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식사 진짜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이 식단 아닙니까? 고백하자면 이 파프리카는 3개 더 먹었고요 당근은 한 통을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이프로틴에서 이번에 오트밀을 시켜봤거든요 퀵호트 아니고 롤드 어떨지 모르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옷 오픈해 주셨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머리야 잠옷 패션쇼도 한번 해야 되겠어 잘 먹겠습니다 요즘에 다시 식단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먹진 않고요 가끔 이런 깔끔한 식단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가 카메라를 새로 바꿨습니다 카메라를 두 개나 샀어요 뭔가 이게 치만도 됐고 하니까 좀 퀄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카메라를 바꿨는데 진짜 바꾸기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맞이로 다시 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 왜 이렇게 이번 몸 만드는 건 되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늘 조급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운동을 할 때 다시 몸을 만들고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항상 올해는 유독 부스터도 안 나고 그냥 뭔가 몸도 좀 불만족 썼고 아침에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전만큼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기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는 저의 행체바이오리듬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몸에 퍼포먼스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다? 지나가면 또 좋아진다 그렇죠? 그렇긴 아우 진짜 마이프로티에서 이번에 나온 건 오트밀 오트밀이 퀵오트가 있고 그냥 이 롤드오트가 있거든요 근데 롤드오트가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식감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거는 일반 오트밀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불리는데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나뉘긴 하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혈당 올리는 것도 조금 느릴 것 같고 아무래도 소화가 좀 더딜 것 같아가지고 포만감이 조금 더 오래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롤드오트로 많이 먹거든요 일본 퀵오트보다 퀵오트보다는 너무 가루 같은 느낌? 이걸로 샀는데 괜찮네요 엄청 크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? 짠 식단 한 내내 먹고 여름까지 다 먹을 거 같지 않아요? 2.5kg에 2.5kg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가지고 가격이 막 되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할인받고 뭐 하시면 제 할인카드 마이크로틴에서 제 거 하이라인 코드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제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여러분들도 할인을 받으시고 저도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0.1달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사셨다는 거죠 제 코드로 머쓱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마이크로틴 좋은 거 되게 많아요 프로틴 제품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츠밀도 있고 이번에는 저는 막 치아씨드, 카카오닙스 그런 거 샀거든요 비타민C 가루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서 먹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와픽을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리액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저는 그런 거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 아주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엊그제 실버 버튼을 받았어 오우 세가 been pride 밖으로 울뻔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카메라를 Square 하다baby 후지 것 샀어 너 후지 써 봤어 카메라 나는 없어서 나도 몰랐거든 근데 후지 건 공개 S podem Pro avoiding 진짜 옛날 거야 오웅 옛날 느낌 내려고 먼지도 안 Robin 와 아 올림프스 오랜만이다 너무 어려웠어. 올림프스 오랜만이다. 아마 나 진짜 어렸을 때, 나 초등학교 때 찍고 갈걸? 아 진짜? 와 근데 아빠가 이런 거 좀 아셨구나? 아빠가 나보다 컴퓨터 잘해. 아 그래? 아빠 이런 거 일하셔? 아니면 취미로? 여기다 필름 넣어가지고 이렇게.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 필름 카메라. 아 너 혼자,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너랑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. 아 그래? 나도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사람들이랑 하고 오늘 얘기하면 재밌어. 그치 리프레시 내야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너무 심심합니다. 유튜버의 현실인가요? 유튜버의 현실입니다. 10만 얼마 만에 왔어요? 10만 지금 한 3년 넘었지 나는. 그 카카오톡 포사의 그.. 아 그럼 자랑 막 널리널리 하시는.. 아 인스타에 놀려야 되는데 아시죠? 이게 인스타에 또 너무 자주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. 언팔 할까봐. 사람들이 이제 어제 너무 기한팔서 거기 갔다 왔다고. 너무 여러 개 올려서. 조금 이따가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그새를 못 참고 또 카카오톡에 올렸어. 우리 동준이 언제구나. 그니까요. 동준 씨 지금 빨리 오세요. 지금 몇 시, 시간이 몇 시야. 제가 와이픽쳐스 촬영을 왔는데 저랑 같이 촬영을 하기로 한 패널이 펑크를 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피디님이 급하게 땜빵을 해주시려고 늘어난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. 안 늘어난 옷으로. 팩트 더샘 거 보내주셨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건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커버력도 좀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스크에 많이 안 묻어날 것 같은. 안 춥네요. 옷 갈아입었어? 야 우리 오늘 뭐 결혼식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벗어야겠다. 괜찮은데? 작아? 다른 사람이 갔다 왔어. 가시죠. 가자. 갑시다. 촬영 갔다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촬영이 끝났고요.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러 갑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바쁘죠?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다. 안녕 여러분. 저 이제 촬영 끝나고 왔고 이제 커피. 여러분 제가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피 머신을 사지 않겠습니까? 유튜브를 보다가 필립스 이 기계가 좋다 그래가지고 얘를 샀어요. 은근히 밤 늦게 아침 일찍 작업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진짜 그런 이유예요. 작업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커피를 밤낮으로 마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커피를 사먹는 것도 좀 아깝기도 하고 가루 커피를 먹는 것도 뭔가 맛이 안 나고 샀습니다. 근데 맛은 닭시인님이라고 잘 보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타벅스 커피 맛이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홀랑스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스타벅스 커피 맛까진 아니고요. 맛은 있어요. 다른 원두를 한 번 먹어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타벅스 맛은 안 날 것 같아요.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. 아 따뜻하다.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가야 됩니다. 오늘 이제 그림 제가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림을 뭘 그릴까? 핀터레스트에서 보거든요. 너무 예쁜 그림도 너무... 선생님이랑 오늘 뭘 그릴까?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진짜 예쁘다.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쌤한테 가지고 가기로 했거든요. 뭔가 신비로운 얼굴에 언니를 한 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뻐. 여러분 가기 전에 향수를 좀 뿌리고 갑시다. 그림 그릴 때 향기 나면 진짜 엄청 행복하거든요. 이거 딥디크 오로즈 선물 받은 거예요. 냄새 너무 좋아. 갑시다. 늦었으셨어. 노래 축하합니다. Comité 네 m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